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연필입니다. 정말 제가 거짓말 영화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다큐 영화는 사실에 입각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 국민들 눈속임. 자, 저조차도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던 그 영화 내용을 양심 고백하듯이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시간 순서랑 상관없이 뒤죽박죽, 거짓, 변명, 이승만, 찬양 막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확 지나갔는데요. 1947년에 당시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나라 이름, 설문조사 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자막으로 크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조선 인민공화국이 70% 정도 나왔고요. 대한민국이 20%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1947년이면 정부가 들어서기 1년 전인데 갑자기 이 화면이 나오면서 이걸 극복해내고 대한민국을 이승만이 만들었으니 이승만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데 순간적으로 저조차도 대한민국 수립 과정에 대해서 빠삭하게 들여다본 만큼 들여다보았다라고 자부하는 저조차도 일단 무슨 생각부터 했냐면 아니 이상한데 1947년 11월에 유엔총에서 남북한 인구비례기관 총선거를 하자라고 했고 유엔선거관리임시위원단이 남한에 들어와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 유엔선거관리임시위원단이 북한에 가서 인구조사하려고 하니까 소련하고 북한이 유엔선거관리임시위원단의 방북을 막아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을 하면 북한 쪽에서는 공산주의자가 국회의원으로 많이 당선되는데 남한에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니까 벌써 47년 무렵에는 남한 사회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가져서 총선을 치르면 결과적으로 북한과 소련이 원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지기 어려우니 총선을 북한과 소련이 반대했고 그래서 이 분단의 책임은 분명히 북한과 소련도 져야 된다는 말을 제가 누누이 했는데 아니 근데 1947년에 어떻게 조선인민공화국 70%가 나온단 말인가? 여러분 여기저기 유튜브나 블로그에 글을 쓰신 분들도 야 47년에 이 남한 사람들조차도 북한 지지가 70%였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딱 끌렸습니다. 여러분 조선인민공화국과 북한의 나라 이름은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기 때문에 엄연히 다릅니다. 제가 북한 나라 이름 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한 번 한 적 있죠? 북한은 나라 이름 가지고도 세 가지 거짓말을 한다. 조선자 하나 맞다. 민주주의 국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민들의 국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화국입니까? 3대 세습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나라 이름은 조선, 김씨, 독재, 전제군주제 이게 맞는 표현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북한하고 북한 정권은 좀 구분해야죠. 저는 북한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면 당연히 북한을 응원합니다. 북한 인민들이야. 함께 통일해서 일민족, 일국과 체제로 살아야 될 운명공동체고 그래서 잠정적 특수관계다라고 했던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함에서 내용을 받아들이는 제 입장에서는 그들을 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우리 자본주의의 이 번영을 함께 나눌 대상으로 바라보지만 그 북한 정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3대 세습하고 있는 독재와 인권 탄압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좀 구분을 해서 북한을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아니 47년 무렵만 하더라도 당시 미군정화에 있었던 남한에서는 이렇게 반공태세가 갖춰졌는데 어찌 저런 표결이 나온단 말이냐라고 했는데 그런데 조선인민고하국은 북한이 아닙니다. 여러분 70% 국호가 70% 조선인민고하국이 대한민국보다 낫다라고 했던 그 조선인민고하국은 북한이 아니라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자마자 건줄을 만들었던 여운형이 미국의 메가더가 한반도 남쪽으로 진주한다고 하니 정부적 성격을 띈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조선인민고하국이었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와 당시 남한의 국민들이 여운형을 얼마만큼 지지하고 있었는가를 알게 해주는 자료를 영화가 이게 눈속임으로 북한을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었어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여운형의 위대함을 부각시키네요. 여운형이 사회주의자라고 하지만 굳이 저는 중도자파라고 보지만 여운형이요. YMCA단 창단하다시피 한 사람이고 뭐 사회주의자인데 당시 남한 사회의 주류 목사들과 아주 친분이 어마어마했고 기독교인이고 그 다음 오직하면 조선 총독이나 총독 사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여운형이었다 할 정도로 당시 남한의 최고 인물이었음이 분명하고 이 그래서 신문기사를 찾아봤더니 1947년 7월 6일자 기사인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 여운형이 김규식과 선잡고 좌우합작운동을 46년부터 전개합니다. 이 좌우합작운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가를 실시하자. 총선가를 실시해서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빨리 임시정부를 구성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군정이 이 여운형과 김규식을 엄청나게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45년부터 48년 대한민국 수립까지 이 해방정국을 조금만 이해하고 들여다보면 미국이 이승만을 결코 남한의 지도작감으로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실제로 미국이 가장 좋아했던 인물은 김규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좌우합작운동을 미군정이 지지하죠. 그런데 47년부터 우리 역사가 꼬이기 시작하는 게 47년 3월에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냉전이 시작됩니다. 소련하고 미국이 으렁거렸기 때문에 이게 그들이 싸울만한 하나의 장이 한반도가 되는 게 낫지라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소련과 미국이 통일정부를 구성하려다가 미소 공동위원회 이런 게 깨지면서 통일정부 구성이 어려우니까 여운형은 그래도 안 된다. 남북한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총선을 주관할 임시정부를 빨리 만들자라고 연설을 하고 다녔던 여운형이 만들었던 조선인민공화국이 이렇게 70% 지지율을 받았는데 이 조선인민공화국을 꼭 북한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이승만이 인기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문기사가 47년 7월 6일자인데요. 47년 7월 19일 날 여운형이 한지근을 나는 청년, 백이사 청년단에 의해 총을 맞고 죽습니다. 그래서 여운형의 죽음이 그렇게 안타까운 거고 여운형이 죽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그렇게 국민장을 열었던 거고 그럼 47년만 하더라도 여운형의 조선인민공화국이 나라 이름이 돼야 된다고 했던 당시 한반도 남쪽 사람들의 생각은 분단은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는 그 열망이 70% 지지율로 나왔던 거죠. 그런데 무슨 이게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지지한 것처럼 눈속임을 해가지고 황연필 마저 한 30초 정도 이건 뭐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일반인들이 과연 이 자막을 보았을 때 얼마만큼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 중에 1%라도 될까 하는 마음에 이런 영상을 찍어봅니다.